지금 말이죠? 화요일날 폭락을 하고 또 수요일날도 우리가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목요일날 지도가 또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코스닥은 아직 살아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어버리네. 유럽이 또 불편한 상황과 함께 또 미국도 반격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는 환율이에요. 오늘 환율을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환시 개입을 대놓고 1260원 그런데 1270원 이렇게 오늘 레인지가 환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모두 다 1270원 초반부에서 안음을 제일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외환 딜러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한도 없이 넘어가다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엄청난 채권 이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요. 환매수가 있었어요. 30조원의 채권을 사서 100원에 사서 102원에. 요즘 좀 가격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다시 90원에 사서 92원에 파는 효과. 그렇게 되면 오전에 내내 금리가 떨어지다가 막판에 탈출들을 했는지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채권 매도가 적었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한 것도 막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풀은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12월 1일 이후로 콜옵션을 표시도 없이 약정도 없는 콜옵션을 회사가 낮은 가격에 더 뚝 떨어뜨려서 지분을 확보하거나 낮은 가격에 전환가격을. 그런데 원래 콜옵션으로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고 막 가격을 올릴 때 다시 전환가격 어떻게 되겠죠. 그것도 오른 가격에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ELW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살 콜풋을 수익을 조금씩 내다가 풀이 축소가 되지 않았어요. 제일 무서운 게 풀이 축소가 뭐냐면요. 오르는 건 30%인데 빠지는 게 40%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할 때 그냥 풋이 175%가 갖고 있었습니다. 움직여버렸어요. 저가를요. 그런데 그 풋이 제일 셌어요. 왜냐하면 가장 활성화가 되고 너무 저가는 안 되고요. 그나마 거래량을 수반한 저가였기 때문에 가장 높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살아날 구멍이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날 구멍만 찾아서는 안 되고요. 물론 변동성장에서 ELW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시지만 또 성풀은 기다려서 여러분이 꿀단지 종목은 종목대로 예약 매도를 하시고 예약 매도 분산 투자하시고 남은 종목들은 신규로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또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 하나가 세지는 않았지만 10몇 프로, 14.2% 정도 저가가 아닌 시가에 사서 대신 팔 때는 여러분이 고점 부근에 파셨다 그러면 14.2% 정도 등락이 큰 상태가 아니라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꿀단지 보면서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이슈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슈는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슈하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러시아였죠. 막 이런저런 종목을 손대기보다는 러시아 가스의 대명사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슈 종목 그리고 급등락 종목인데 이번에는 이슈 종목만 봤습니다. 어차피 ELW가 너무나 급등락 속에서 푸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지수 떨어질 때 품맨만 돼서는 안 돼요. 수익이 나면 물량 줄여야 됩니다. 이슈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 그래서 유럽이 타격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린 뭐 남는 걸 지금 유럽에 준다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슈에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도시가스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바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테마주 어디까지 갈까. 여러분 이럴 때 또 테마주 갖고 있어서 두근두근 하시고 언제 갈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테마가 언제 끝날지 러시아 문제가 언제. 하지만 적어도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사채, 자금 흐름, 부채, 최대주 지분, 의결권자가 갖고 있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려면요. 샵 3772에 구미영. 원래 QR코드 이렇게 딱 사진기 갖다 대면 바로 들어오신데 잘 이해가 저도 안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화면 밑에 QR코드 나오잖아요. 사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방 이동이 됩니다. 노란톡방으로 오는데 어려울 때 문자에 샵 3772 치시면 바로 어떻게 되죠. 거기에 구미영 치셔야 돼요. 샵 3772를 문자에 치시고 구미영 이렇게 3772를 눌렀어요. 저도 그것도 어려웠어요. 3772를 어디다가 샵 3772를 우리가 패드에다가 숫자에다가 치신 다음에 구미영 쳐서 보내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급등주 갖고 있을 때 적어도 그 급등주가 올랐다가 밀리더라도 회사의 재무, 회사의 지분, 현금성 자산, 출자된 법인 정도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노란톡방을 이용해 보십시오. 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2시부터 토요일이죠. 2시부터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는 공개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도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공개된 종목 중에서 힌트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테마주 어디까지 갈지 한번 그건 모르죠. 어떤 종목이냐면요.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였어요. 러시아가 유러가스 공급 중단 결정에 유로가 지금 약세예요. 물론 그래서 유로를 도와주네 어쩌네 하지만 맞불이 시작했죠. 바이든이 러시아 가스 수출을 확대로 공급 중단 푸틴의 맞불을요. 자 바이든이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해서 유럽이 모자랄 때 우리도 지금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관련주는 대성에너지입니다. 바로 대성에너지가 상승이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입입니다. 얘기가 계속 이제 푸틴이 시작할 거다 반격을 할 것이다 했지만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바로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 반응이 있죠. 푸틴이 독일 가스관을 잠근다 잠근다 이렇게 됐고요. 훅 말아버린다 위로 그리고 환율 최고치료 상승. 바로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유로도 지금 난리고 다 세계적으로 세상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성에너지가 언제까지 움직일지는 테마주기 때문에 그 테마가 어느 정도가 맞불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재무구조 자체는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제조미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아주 오래전부터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취사용, 난방용, 냉난방공조용 그리고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상승으로 가스주가 지금 급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테마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의 딱 앞뒤로 보시면 대성가스가 그렇게 등락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딱 봐도 등락이 많은 종목은 아니었고 또 매물대가 엄청 큰 애도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저 매물을 통과는 안 하고 있었어요. 보셔도 계속 움직임을 보거나 이런 걸 보셔도 머물러 있는 구간이 이렇게 이러다가 그냥 지금 잠깐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 이게 언제 이어질지는 모른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은봉이나 고점에서 잡았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재무구조를 알고 들어가셨다면 하지만 아직은 러시아 가스가 미국이 맞불을 붙였어도 끝난 건 아닌데 우리가 못 기다리고 그냥 손절했다가 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고점에서 또 잡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대성이 에너지가 어떠한 재물을 갖고 있고 어떠한 실적을 갖고 있고 현금이 얼마고 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어느 정도고 열고 정도는 여러분이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마음 편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너무 두근두근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 끝나고 2시부터 3시 사이에 대성에너지 재무구조 한 번도 체크를 할 수 있고 공개 방송에서는 질문과 바로 답변. Q&A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한 번씩 체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재방송도 하고 그렇지만 토요일 이 방송 본방송 끝나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또 이럴 때 방송을 못 보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송 보고도 또 바로 토요일이라 나가셔야 되거나 이럴 때는 샵 3772를 치시고 구명 아니면 QR코드를 바로 사진기를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이슈로 체크를 했지만 재무구조는 여러분이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정한 꿀종목을 찾아납니다. 지난주도 진정한 꿀종목 종목이 작게 꾸준히 올랐습니다. 물론 월요일 기점부터 폭락을 했다가 이게 아니라 월요일 매수가를 기점으로 산정을 했어요. 월요일 시초가를요. 그대로 물론 살짝 밀렸고 여러분이 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초가에 뭐 뛰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시초가를 기점으로 밀렸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초가 회복할 때 신호잖아요. 그래서 시초가에 잡으셨다 그러면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수익이 충분히 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꿀종목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꿀종목이 숨어있는지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숨겨져 있고 지난주에도 한 종목이 아직 움직임이 안 나왔지만 숨어있습니다. 이지홀딩스가 30% 넘게 단번에 뛰어버렸죠. 이번에도 꿀종목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꿀종목은 과연 어디 숨어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신성홀딩스하고요. 템표, 서진, 다원시스, 파인테크닉스, 아이큐어예요. 이 중에 여러분이 채권 관련된 종목도 있고요. 또 지분 대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정말 갖고 이 중에 한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여기서 사고 싶은데 조금 두 개 중에 헷갈리시다 그럴 경우에 제가 딱 요거다라고 말씀을 이번에 안 드립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재무구조나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현금성 자산, 부채 이렇게는 다 출자된 거, 법인 이건 다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꿀종목이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튀는 경우도 많았죠. 한일철강 같은 경우도 무수히 오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조정을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맥널티도 하지만 지금 무수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구간에 못 견뎌냅니다. 종목이 나와도 연구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100% 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때 잡았다가 또 밀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6개 종목 중에서 골라내보십시오.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바로 샵 3772를 번호, 휴대폰 번호 012 어쩌고 치잖아요. 그거 대신 샵 3772를 치신 다음에 문자로 구미영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QR코드에 사진기 갖다 내는 것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재방송, 재방송, 재방송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토요일에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방송 제가 준비 중이거든요. 그때 지금 녹화 중이지만 토요일에 들어오시면 또 종목에 대한 이런 오늘 공개한 종목에 대해서 재무구조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토요일 공개방송 활용을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꿀단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꿀단지는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것 중에 6개의 종목을 지금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또 나름 지금 그렇게 되더라도 시간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어떤 재무에 어떤 부채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ELW 전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됩니다. 이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한 번 올릴 때마다 출렁거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에 경기가 안 좋지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라야 되는 거고 러시아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 물가가 올라갔는데 금리를 올려야지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큰 금리 상승이 오겠죠. 그래서 금리를 기준금리로 올려 버려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한 건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건 시장에 돈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풀었는데 기업 경기들이 좋아져서 그런 거니까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나쁜 물가 상승이겠죠. 대책이 없어집니다. 기업 경기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든 끝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럽 지금 가스 공급도 막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물론 미국에서 공급을 많이 늘리지만 천연가스를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즉 해결이 된다 그러면 센 콜이 나오고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부정적인 하락이 나와버리죠. 이번에 엄청 큰 건 아니었습니다. 하락이. 하지만 그 전에도 5월 만기물이겠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움직여버렸어요. 조금씩 콜풋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난 부분만 빼고 또 반대로 단타를 치다 물리면 해치를 반대로 걸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콜로 막 단타를 치다가 물리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푸시냐고요. 콜느냐고요. 모른 상태에서 그러면 반대편을 딱 자금을 잡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난 걸 팔리지 않으면 이만큼 자금이 늘어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수익날 때 좀 무리하게 많이 뺀다 할 정도도 매도하면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일 더 갈 것이라는 알 수도 없어요. 팔고 차라리 더 간다 그러면 늦었다 싶으면 저가를 들어가 버려야 돼요. 물량을 줄여서 100만 원, 500원짜리 푸보다는 10만 원, 20만 원, 50원짜리 푸시 더 나은 구간인 게 그런데 아무 때나 초기에부터 그게 되질 않아요. 특히 이번에는 저가를 공략했던 게 이미 일주일 당월물 시작되고 나서 지금 지지난 주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번 주가 2주차가 되니까 그런데 살짝씩 조금조금씩 기억하시잖아요. 등락이 나오면서 원금이 일수됐기 때문에 저가를 공략을 했는데 그 저가 푸시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ELW 지수무관 수익으로 가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수익나면 무조건 물량을 줄이라는 거예요. 물량을 줄이고 대신 물량을 줄였는데 더 큰 게 그거는 ELW는 파생이기 때문에 더 큰 게 나오든 말든 해야 되는 건 일단 원금부터 해소하고 저가요. 저가를 공략했는데 저가가 엄청 세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센 것까지는 아니에요. 더 우리가 하락을 많이 봤지만 하지만 2% 좀 넘어가는 것치고서는 저가가 예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LW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ELW 시간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뭐 여기에 창의력은 없습니다. 창의력은 수익난 걸 조금 더 줄이자예요. 남들보다 더 줄이셔도 됩니다. 늦었다 하면 더 가면요. 저가를 사면 되고 한 단계 낮춰서 자, 보겠는데요. 지수가 오를 때 콜, 지수가 빠질 때 푸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주식 포함해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몇 증권사들은 3개월이 지나면 500만 원으로 낮춰져요. 주식 포함해서 저는 항상 낮추라고. 또 어떤 증권사는 날짜가 말이 돼서 그 다음 날 1일로만 넘어가도 줄여집니다. 저는 항상 낮추라고 그래요. 낮춰야지. 주식하고 섞여 있으면 혼동이 와요. 내 원금이 얼만지. 딱 500만 원 중에서 200을 썼어도요. 500, 20이 됐다. 그러면 20이 수익금인 거예요. 그리고 매도된 게 얼마인지. 지금 들어있는 게 얼마인데 현금이 370이다. 그럼 아직 130이 안 들어온 거예요. 남아있는 게 싹 팔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200이다. 그러면 370에 200이니까 570이죠. 지금 양매도를 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하고 같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려고 500만 원으로 낮추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3개월 보통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손실 나면 안 됩니다. 수익이 나면 낮춰줍니다. 실버 등급 뭐 이러고 또 몇몇 증권사들에게 바로 다음 월말에서 1일만 되면 바꿔주는데 증거금은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무한대로 들어가게 돼요. 작은 금액으로 레버리지가 주식 대비 4배에서 4, 50배예요. 레버리지 지렛대거든요. 그만큼 등락이 크다고요. 큰 금액으로 하면 쫄리게 됩니다. 작은 금액으로 해도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데 안 그런 달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은 코스피 200 지수의 등락이요. 코스탁이 아닙니다. 코스피 200 지수예요. 오늘 코스탁 떨어졌죠? 목요일날 코스피 올라갔죠. 그래서 홀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폭락 대비 홀 움직임이 엄청 세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200위 안에 들은 그 종목의 그래도 대기업군에 속하는 종목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거래 방식은 주식창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똑같은데 무슨 앞에 숫자가 붙고 이게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한 달 내내는 똑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앞뒤을 빼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6, 7, 8, 6, 3, 1 이게 똑같은 6, 3, 1이 코올이 있고 푸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까지는 코올 어디까지는 푸시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식 거래하는 곳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예요. 매월 똑같은. 그런데 여기서 많은 예가 하나 있죠. 대박이 나면 3, 400%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냥 500%가 나고 나서 1000%가 나고 나면 그 다음 달은 무조건 물량을 줄여서 저가만 들어가셔야 돼요. 콜백, 푸백 하셨던 분이면 고로시 푸트 50으로 줄여야 됩니다. 더 갈 것이다? 아니요. 더 등락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가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ELW는 12개월을 똑같은 금액을 정말 한 달에 1000만 원 넣으실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10달을 나눠서 100만 원씩 넣으신다 그러면 오히려 한 달에 1000만 원 넣어서 대박이 나면요. 그때 딱 손 떼셔야지 돼요. 그 다음 달 등락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다 넣어버리면 그 다음 달 안 되겠죠. 언제 큰 등락이 나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한 계속 12개월로 쪼개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하다 보면 합성 수익이요. 합성 수익이라는 건 뿌나 많아요. 뿌나 많아. 플러스, 마이너스. 즉 콜과 진행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 콜과 풋을 지수가 오를 때 콜, 지수가 빠질 때 풋. 뭔지 모르잖아요. 양쪽을. 그런데 초기에도 그렇고 해나가면서 그냥 무조건 콜이 아니라 지수가 오를 때 콜단타를 들어갑니다. 이때 콜단타. 이때 단타를 들어가는데요. 단타를 들어가서 안 팔리면 바로 풋으로 헬지를 걸게 됩니다. 단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콜 들어갔는데 10개 들어간 것 중에서 4개가 팔렸다. 그러면 6개만 풋을.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콜이 만약에 400원짜리, 400원짜리를 하는데 400원짜리를 해요. 그런데 팔렸어요. 일부가 20만 원 중에 한 10만 원이 팔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풋이 많지만 어저께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풋 가격이. 오늘 그러면 뚝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았던 풋들보다는 저가 풋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높았다가 뚝 떨어지는 풋들은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회수를 다 했으니까 LP가 등락이 적어서 저가를 들어갈 때 풋이 예를 들면 140원대. 비중을 봤을 때는 140원대다 풋이. 그러면 덜 팔렸어도 일단 400원을 2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 풋은 10만 원 정도만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등락이 나오면 두 개가 똑같이 쌤쌤이 되는데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더 20만 원 들어가서 하락을 하면 우리가 하락할 줄 알면 아침에 콜 단타를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하락할 줄 알면 뭐 20만 원만 들어가요. 200만 원, 2천만 원 다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르는 쪽은 줄여줘야 되니 어저께 어떻겠습니까? 풋이 나오고 나서 분량을 최대한 다 줄이고 조금 낮은 풋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낮은 풋을 또 이번에는 특히 더 낮은 풋이었던 게 등락이 나와서 원금이 회수가 됐을 때는 많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이 아닌 낮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을 들어간 게 수익구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개월 정도는 100에서 300%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나옵니다. 이번 달도 100% 정도의 수익구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저께 폭락을 했잖아요. 수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500에서 1000% 이상 나오면 4개월 500% 정도 나오게 돼요. 200, 300, 400, 500 이렇게 그러다가 1000%도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분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웬만한 등락에 반응을 안 해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엄마가 20원씩 어디 나갔을 때 쭉 앉혀놓고 20원씩 주고 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100원짜리 한 번 딱 주고 나면 엄마가 또다시 20원 딱 주고 나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원 용돈 받다가 100원이 아닌 1000원을 한 번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번에 20원에 반응이 없는 것처럼 EL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요. 가격이 예를 들면 폭락을 하면 풋은 너무 세졌고 콜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공급자가 회수를 다 했다는 거예요. 차월도. 그래서 한동안은 등락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2주 동안 안 한 예도 있어요. 등락이 셌기 때문에 그때는 쪼그라들고 높아진 거는 무제한으로 올랐던 건 가격이 낮아지고 낮아진 건 올라가냐고요. 아니요. 이미 회수를 다 했으니까 그냥 걔도 큰 등락에 별로 반응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꼭 지키셔야지 돼요. 단지 이 4개월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라는 건요. 바로 큰 등락 이후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하다 큰 등락 이후에는 물량을 줄여야지 돼요. 또 큰 등락 이후에 더 큰 등락이 나면 저가 공략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어제 푸시 수요일 날 푸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수요일을 움직이기 전에 그 전날에도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푸스는 수익을 다 내고 저가만 공략하게 되는 거죠. 저가품만 저가만 이미 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저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가 목요일 날 저가 푸시 움직였다는 건요. 저가를 갖고 있었다는 건 수요일 날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푸시. 그래서 원금이 회수가 되고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득인데 못하러 콜백, 푹백 넣어서 200만 원으로 회수했는데 또 높은 걸로 그러느니 30만 원을 낮은 걸로 들어가는 게 낫죠. 더 셀 때 이어지는 하락에서 더 세게 나오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본 수량 매매 및 했지를 아시면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 물량이 콜백, 푹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익난 쪽은 매도하고 저가를 공략한다. 이게 그래서 딱 보면 목요일 날 저가를 갖고 있었다. 뭐 쪼그라들어서 이러면 모르지만 큰 등락 이후에 그때는 그냥 물량을 같이 줄여버려야죠. 그런데 수요일 날은 그래도 푸시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저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를 갖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그냥 소심하게. 물론 그건 저의 주특기입니다. 어떤 더 저가 5원, 10원, 20원짜리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활성화된 푸스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 푸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푸스를 여러분이 골라내는 게 더 저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정말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저가 안에서도 고급 푸스를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가 푸시 급등해서 170% 올랐는데요. 고가 푸스는 65% 올랐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런 과정에서도 어느 코를 선택해야 될지 어느 푸스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샵 3772에 구미영 지시고 또는 QR코드로 쉽게 그냥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코를 거래 소멸이 되거나 등락이 작거나 이제 거래가 소멸이라는 게요. 2,000원에 거래가 돼요. 2,000원에 예를 들면 2,000원에 매도 가격이 근데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은 가격이 뚝 떨어져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200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미 2,000원까지 올라가서 LP가 회수를 다하고 나선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무조건 ELW는 수익이 나면 팔아야 됩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지 돼요. 또 한 가지 히트는 오늘 오늘은 좀 다른 상황이었죠. 수요일 날 큰 등락이 나오고 화요일 날도 이건 등락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콜은 조금 올랐어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올랐어도 어떻게 되죠? 오른 만큼의 콜을 좀 빼셔야죠. 그것도 오른 거기 때문에 내일 방향이 바뀌면 그만큼 콜이 줄어 등락이 더 많이 세게 떨어지고 풋은 잘 안 올라가죠. 이 정도 되면 일단 이것도 등락이라고 아주 ELW에서 큰 등락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일 날 풋을 많이 뺐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등락이 나왔습니다. 쫙 보시면 이 중에 눈에 띄는 숫자가 있죠. 눈에 띄는 게 여러분이 보시면 172%가 오른 저 48풋이었어요. 48풋. 여러분 보시면 651풋도 있습니다. 651풋. 80원짜리 제 128%밖에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48풋을 갖고 있었어요. 딱 봐도 여러분이 거래를 봐도 어떤 걸 들어가냐가 중요해요. 보면 80원짜리가 더 싼 데 걔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봐도 650이 있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여기 650이나 이렇게 풋이 이렇게 있는데 650이 있었지만 150%예요. 제일 센 건 바로 648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648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55원이었습니다. 화요일날 55원. 그런데 가장 활성화가 된 거였기 때문에 보시면 172% 이렇게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왜 양매수나면 여러분이 양매수로 해야지 돼요. 잃을 건 잃고 벌 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구간인데 한쪽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론 조금씩 조정을 해드리지만 작은 금액으로요. 그냥 콜백, 푹백, 콜 150, 푹 150 정도 해도 플러스 100% 정도는 원금 회수하고 충분히 나오는데요. 물론 예약 매도도 겁니다. 하지만 단타는 개인적인 단타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 단타도 비중을 저어서 해야지. 콜백, 푹백인데 단타 1000% 들어가는데 콜에서 물렸는데 푸스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밤새 정원수 떠놓고 비나이 돼야 돼요. 지수 올라라 올라라 미중시. 그렇게 해서 매매하면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운 좋으면. 그런데 운 좋아서 매매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콜 지금 한번 보세요. 콜. 콜 마이너스가 이 정도예요. 가지고 있는 콜. 푸트 마이너스 보시면 적어도 합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왔죠? 알파가 크게 나온 상태예요. 양쪽을 갖고 있어도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조금 더 수익이 나겠다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매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두 개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비중을. 바로 콜 하나와 푸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 비슷비슷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푸트는 수익이 이미 화요일 날 많이 났습니다. 원금의 수가 싹 돼버렸어요. 그러니 수요일 날 푸트는 물량을 줄여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화요일 날 물량을 줄이고 싼 걸 들어갔죠. 바로 6, 4, 8을. 그러니 6, 4, 8. 콜 입이 푸트 작지만 저 푸트이 세게 움직여버려서 172%까지 올라버리니 갖고 있던 콜을 감싸고도 남은 거예요. 3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양매수의 합성 매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음부터가 문제가 돼요. 더 푸트를 떨어져. 이 뒤로 푸트이 지금 가격이 떨어져요. 오늘 떨어졌어요. 콜이 나오니까 목요일 날 그럼 다시 저 푸트의 환상에 여러분이 환상을 갖고 또 샀다간 그냥 망합니다. 중요한 건 또 사지 마시고 줄인 거에서 저가를 차라리. 지난번에 6, 4, 8을 5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번에 더 갈 것 같다.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가 푸트를 조금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50만 원은 안 됩니다. 그때는 한 20만 원 정도나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만기가 남아있다고 큰 등락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쪼그러들었다가 움직여요. 즉 저 움직였던 6, 4, 8이 5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만 퍼센트가 움직여요. 만 퍼센트가 움직이면 저 가격을 회복을 1,000% 움직인다. 그러면 10배잖아요. 10배. 5원짜리가 50원 되긴 합니다. 물론 만 퍼센트 가면 가격도 높아지지만 그런데 저 150원짜리 6, 4, 8이 떨어져서 한 70원 됐는데 이제 진짜 저거 움직였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등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물량을 줄여서 저가를 공략을 하되 50만 원이 저렇게 되면 50만 원 갖고 있었던 게 178%예요. 그렇죠? 거의 150은 아니어도 120, 3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50만 원보다 더 작은 3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저가를 다시 한번 공략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같은 구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닌 오늘 코를 반타를 치다가 물린 물량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코를 선택을 할지 어떤 풋을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가라고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적정선의 저가를 그래서 바로 저 6, 4, 8이 최고의 수익이 났고요. 6, 5, 0 더 싼 거지만 그리고 싼 걸 들어가라고 했지만 6, 5, 1도 수익률이 128%, 150% 그래서 6, 4, 8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LP가 공급을 했는데 반이 오를 수 있고 거래량이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럴 때도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샵 3772에 구미영 쳐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내일은 제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내일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뭐보다는 뭐가 더 안정적이든지 홀이나 풋번호를 조금씩 상담은 당연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ELW의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근거리신다 아니면 물량을 줄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 바로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이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들어오시면 바로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LW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예요. 수요일이 쉬는 날이면 목요일이 쉬는 날이면 수요일 수요일이 쉬는 날이면 화요일이 아니요. 그 다음 주 목요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간에 예를 들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수익이 났다 그러면 줄여요. 그런데 원금만 위해서는 다 그래도 줄입니다. 우리는 원금에서지만 LP는 공급자는 거기다 알파가 날 수 있으면 등락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등락 나오면 5원이 1000% 올라봤다. 50원이에요. 우리는 500원에 물렸다.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5원짜리 더 들어간다고 그건 노름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다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공개방송에서 상담을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합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개의 상품을 보유했어도 626과 648이요. 그런데 왜 626이 저렇게 됐냐고요. 저것도 626 고가와 저가 콜을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 고가 콜 631이 팔렸습니다. 다른 상품들도 몇 개가 있겠지만 다른 데서 발행한 한 땡땡에서 한 걸 주로 저희는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것도.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겠어요? 저가를 갖고 있으니까 골은 수량을 줄였겠고 이미 화요일 날 수량을 줄인 상태에서 풋을 맞았으니까 괜찮겠죠? 풋은 화요일 날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더 저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비중으로 봐도 콜이 66% 마이너스일 때 풋이 172% 수익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냥 청산을 걸어도 돼요. 두 개 다. 자, 106.06이 주식시장에서 쉽게 나오는 건 아니죠. 단번에 하루 만에 저렇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로 자금을 또 풋이 갈 거야. 오늘 싸졌다고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수익 이후로는 물량을 줄여서 물론 지금 콜과 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군요. 저희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626이 저렇게 싸졌죠? 그러면 콜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수요일 날 풋 가격은 올랐고 그런데 풋 대비 콜을 조금 비중을 더 넣어야 될 때는 콜 가격이 떨어져서 오늘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조금 높은 가격대 2, 300원대의 가격을 매수하셨다. 그러면 오늘 올라갔습니다. 저가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중을 맞춰 나가는데 이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또 여기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콜이 콜이 플러스 40 그런데 풋이 마이너스 50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저 40%가 풋을 감싸지는 못하지만 오른 거예요. 그 다음날 방향이 바뀔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방향이 바뀔 때 40% 올라갔기 때문에 더 떨어져요. 마이너스 50이 물론 올라가지만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간 거랑 틀리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비중을 조금 오른쪽에서 내평단 밑이어도 빼나가야 됩니다. 평소에는 아니에요. 원금 회수 이후에는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바로 매도를 해서 물량을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10% 그런데 원금 회수 이후에 이 정도의 등락이 나오면 10%가 아니라 반절 이상은 털어내야지 돼요. 왜냐하면 저 오른만큼이 기회예요. 하락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락은 상승이 더 작아져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물론 만기가 될수록 레버리지가 커져서 등락이 똑같은 1%가 당홀물 시작 때 100% 올랐다 그러면 당홀물 끝에는 300%겠지만 지금은 이미 등락이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만기로 갈 때까지 등락이 더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비중을 저렇게 한쪽만 들어갈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갖고 있으면 편하게 106.06%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한쪽을 입고 비나에다가 언제는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이러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을 꼭 지켜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6.48 보이시죠? 4월 26일 날 화요일이었어요. 저 6.48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55원에 들어갔어요. 안 팔린 거예요. 하지만 55원에서 한 칸 정도 수익을 한 번 저 6.48을 들어갔던 건 이미 화요일 날 지수가 하락해서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려고 저가를 들어갔지만 가장 활성화된 푸시였어요. 그 다음 날 시작과 동시에 140원, 150원 6.48이 15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70%가 넘었습니다. 170 아까 보여드렸듯이 6.48은 170%가 넘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합성을 반드시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의 특징은 바로 합성이라는 걸 꼭 생각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ELW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ELW에 대한 질문 또 ELW에 대한 비중 ELW에 대한 자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샵 3772에 구명치시거나 또 여러분이 또 들어오셔서 질문을 통해서 조금 발전하시고 싶으면 QR코드 사진기 갖다 딱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ELW 여기까지 하고 ELW가 위험한 이유는 수익 낸 이후에 물량을 줄이지 않거나 수익 낸 이후에 더 들어가서 파생을 중에서 선물은 로스컷이 들어갑니다. 100보다 더 커지니까 빠진 쪽도 그렇지만 ELW는 빠진 쪽은 마이너스 100 오른쪽은 무한대예요. 여기서 무한대라는 건 수익이 날 때마다 줄여가라는 뜻입니다.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ELW 전략 마치고 이제 이번 달은 분명히 여러분 원금 회수에 지금 플러스 알파가 커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못된 매매입니다. 숨어있는 꿀단지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도 꿀단지 종목이 지수가 하락을 계속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14% 남짓 오르게 됐습니다. 계속 폭락하는데 장사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월요일 시초가부터 여러분이 매수하셨다. 시초가에 빚보다 빠르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동방선기라는 종목이에요. 4일 만에 지수 폭락이 4%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근데 14.2%에 상승했습니다. 4월 23일 그냥 시초가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밀렸어도 저가가 아닌 그냥 시초가에 동방선기 동방선기가 지난주 이번주에 정말 화요일 수요일 폭락이 엄청나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동방선기 딱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동방선기 꿀종목에 계속 밑에 있었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졸린스도 그렇고 맨 밑에 있는 동방선기가 시초가 4,845원이었고 고가가 5,550원이었습니다. 시초가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14.2% 정도의 수익이 여러분이 났는데요. 지금 이제 보실 때 이 종목들 6개 정도 보시다 보면 재무구조가 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적어도 재무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한 번씩 해보면 바로 하나하나씩 아실 수 있습니다. 동방선기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시초가 제가 주봉을 저기 분봉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분봉에서 보면 이 종목도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양봉으로 고점을 또 높여서 또 높여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보면 목요일인 오늘도 이 종목이 5천원대에서 밀렸다가 결국은 아침에 시작하면서 수요일날 좀 밀렸다가 저렇게 5,550원을 아침에 시작을 한 거예요. 초정 이후로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 대한 재물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방선기가 결국 지수가 마이너스 4% 연일 밀렸지만 14.2%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재무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싶으실 때도 샵 37 지리의 구미형 또 QR 코드로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알게 되시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거는요. 오늘 지수가 수요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요일 날은 재정증권이 있었습니다. 재정증권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금리가 빠지니까 채권 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풋이 아침에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물량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재정증권이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데 환율을 받쳐주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러면 풋을 줄이고 오후에는 코를 사놨는데 목요일 날 당연히 환매수가 있으니까 낮은 가격의 채권을 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수가 플러스로 물론 미증시도 올라갔지만 시작해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높은 풋들이 팔린 것처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고가를 형성하고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은 선행하지 않습니다.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채권 시장 원자재 그 안에 또 부동산 등등 있고 그 안에 주식 시장에 그 안에 작은 선물인데 선물이 마치 선행을 한다? 선물은 차익거래를 유발합니다. 높은 걸 사서 낮은 거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죠. 근데 그 높은 대상과 낮은 대상이 매번 바뀌어요. 코스피 200과 선물이요. 이 선물이 위에 있고 현물이 밑에 코스피 200 지수가 밑에 있다. 그러면 콘텐코 현물이 코스피 200 지수가 위에 있고 선물이 밑에 있다. 그러면 백오데이션 근데 이 상태인데 딱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더 선물을 매도해서 더 하락을 시켜서 만원에서 7천원 갚으면 3천원의 수익이에요. 진짜 수익은 여기를 넘어서 가는 경우겠죠. 더 사들이면 이게 바로 콘텐코인데 콘텐코에서도 1위 1포인트 이상 선물이 현물을 넘어서서 유지가 항상 돼야 돼요. 잠깐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채권 쪽으로 자금이 나갈 때 더 센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상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푸들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방신기 같은 경우도 아침에 오늘 판매수가 있었을 때 채권 가격이 낮아졌을 때 하지만 채권을 90원에 사서 92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니 자금은 다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판매도 때 자금이 채권에서 나오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지수가 또 살짝 올라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제가 장중에 계속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선물을 보고하던 그런 촌스러운 시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생이 이제 싹 안 나오죠? 바로 중국과 채권통을 통해서 홍콩이 채권이 거래가 되니까 중국이 정말 느릿느릿 여객 거래에서도 좀 환율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안 저기 항생이 쏙 들어가 버린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바로바로 국채의 흐름과 KTV 국채 지수와 우리 채권 지수와 또 여기에 환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바로바로 종목을 뺄 수 있는 기회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지수가 밀릴 시기입니다. 라는 게 딱 대놓고 채권 단타들이 막 사들이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식기는 14.2%의 수익을 줬습니다. 자 금융용 부담료로 보시면 0.01 빚이 없어요. 자 빚은 없습니다. 빚이 너무 없는 것도 안 좋지만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대비 보시면 323.8고요. 부채 대비 현금 보유가 훨씬 크죠. 거기에 금융비용 부담률도 낮습니다. 그리고 보유 지분을 보면 뭐뭐뭐 외 이인이 31.68%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시총 대비 천억 대다 그러면 32.68이요. 320억 가까이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배당도 관련될 수 있고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또 저게 2인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종목이 10인 15인 이러잖아요. 틀림없는 배당을 자주자주 주는 종목이긴 해요. 그런 종목이 재무가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은 또 추가 발행 채권이 있는지 자금 흐름을 체크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수익으로 그런 종목들은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요. 주요 매출 구성이에요. 카본 스틸 얘가 자 보시면 76%입니다. 동방성기가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 좀 이런 스틸 쪽이나 카본 쪽이 출렁출렁출렁이잖아요.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에 엮인 흐름이 나와야 되지만 테마도 좀 엮일 수 있지만 지수가 마이너스 4%까지 막 연일 떨어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상승을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4.2%로 지난주 토요일날 6개 종목 중에서 진짜 꿀 종목을 바로 동방성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제가 6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요. 어떤 종목이 관심이 있는데 어쩔까요 할 때 이 회사의 현금 채권 부채 출자된 법인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샵 377D에 구명으로 들어오시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방송 토요일입니다. 재방송할 때 밤에도 하는데 12시에는 안 합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토요일 끝나고 나서 2시부터 3시까지 공개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하시면 ELW의 비중도 어느 정도 줄였어야 되는지랑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월요일날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수가 출렁거려도 굳건한 종목은 올라갑니다. 리먼도 이겨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막 팔았다 살았다 팔았다 살았다 반드시 여러분의 포지션을 지켜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